그럼 다음은 세계정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이 전쟁들의 배후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전쟁을 빠르게 끝내지도 못하고 미국은 끝내고 싶어하는 기미도 보이는데 젤렌스키랑 네타냐우가 미국의 의도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패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럼 이 두 전쟁을 부추긴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패권이 너무 빠르게 추락하니까 그 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은 특히.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집안이 흥하고 잘 돼요. 모든 게. 그럴 때 사고가 정상적으로 잘 될까요 아니면 망해서 지금 막 집에 사치업자들이 와서 딱지 붙이고 거의 쪽박차고 그런 분위기에서 사고가 정상적으로 잘 되겠어요. 첫 번째가 더. 당연하죠. 두 번째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석에 몰려서. 모레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렇죠. 정상적 사고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이 빠른 속도로 패권이 추락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키슨저가 그랬단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붙이지 마라. 절대로. 다른 팀으로 묶지 마라. 한 팀으로 묶지 마라. 그런데 묶었잖아 미국이. 그리고 그것이기도 했어요. 동진하지 마라.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러시아를 자극해서 동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했어요. 그러니까 키슨저는 미국이 잘 나갈 때 정치했던 사람이거든요. 사고가 좀 합리적인 데가 있죠. 네. 그런데 요즘 애들은 미국이 막 망 쪼들어서 망해가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아프간에서 쫓겨나고 이런 와중에 사고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바라그라는 거네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패권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안과 초조 과대망상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지금 완전히 패배로 지금 귀열되고 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했을 때는 바이든이 떨어져요. 다음 대선에서 무조건.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한테 밀리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 중동전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지를 높이려고요? 높이려고. 진짜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된 거구나. 안 되죠.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시작했을 때 가슴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다 죽여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동을 다 잃게 되죠. 그렇죠. 그런 끔찍한 학살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고 거기 점령하면 그게 유지되겠냐고요.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으로 승리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저작이거든요. 이거 이거는. 그래서 패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도 중동에서의 패권 추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되면 미국이 또 뭐 하겠어요. 이제 우리의 패권은 끝났구나. 그래야지 정상인데.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런 것과 같지는 않죠. 어디서 또 터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한반도죠. 네. 한반도 같은 데서.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은 강경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군산복합체 아닙니까. 군산복합체는 전쟁이 나야 됩니다. 전쟁이 나야 돈을 벌어요. 지금 레이시온이라든가 로키드마트 같은 군산체는 주문을 감당을 못 한대요. 무기들을 생산해야 하느라고. 무기 주문 때문에. 무기가 너무 잘 팔려서. 지금 그런데 무기가 모자란 상황 아니에요? 너무 많이 써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생산은 계속 하니까. 생산은 죽으라고 하는데 못 따라가요. 그 정도로 호황이에요. 떼돈님도 보이고 있어요. 주가도 뛰고 유사일의 최대 호황이에요. 그렇죠. 전쟁은 두 개나 지금.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 무기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주문이 막 쇄도하고 있대요.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죠. 두팔벌려 환영이. 네. 물론 군산복합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미국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걔네들은 좋죠. 미국의 기득권층은. 그리고 석유메이커 이런 애들도 돈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가스업체 미국에. 또 금융 쪽에서도 일부 돈 번대가 있고 등등등. 이 전쟁 통해서 돈 버는 놈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런 돈을 잘 버는 놈들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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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미국 내도 지금 거의 찬반 막 갈리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이 전쟁을 다 반대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미국의 패권이 인정한 패권의 몰락을 인정하게 되니까. 당연하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패권은 다 무너지잖아요. 정말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인정을 해야 끝나는 건데. 그래야 미국이 살아가는 건데. 그나마 그거라도 보존하는 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려고 또. 네. 그래서 일부는 인정하고 빨리 좀 종집을 찍자. 거기에 트럼프도 해당되는 쪽이고요.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지금의 강경 세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몰락하겠는데 왜 이러다 가면 정말? 탈탈 털리고 몰락하겠는데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평화적으로 물락한 적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미국이 좀 정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패권을.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그런 적이 없어요. 결국 끝까지 발악하다가 몰락하는 건가요? 전쟁에서 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몰락했지. 자진해서 우리 착해집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미국이 몰락할 만한 큰 전쟁. 이미 터진 거죠. 두 개나 터진 거예요. 하나가 또 터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그런 상황이면 진짜 최후의 발악으로 한반도에서 또 터질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에 유엔까지 다 끌어들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나라들 다 이제 전쟁 터지면 참전해라. 그래서 그 유엔 회의에 한국이란 국방장관이란 유엔 국방장관들이라고 하던데 몇 면을 보니까 국방장관들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그냥 그 나라의 어떤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한 건데 유엔자가 원래 이제 허울이잖아요. 네. 가짜죠. 그런데 거기서 결정한 게 다음에도 전쟁이 나면 모두가 다 참가하겠다. 이걸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강좌 동원형이라고 봐야죠. 동아시아에서 터뜨리고는 싶은데 혼자는 안 되고.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북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핵무장 국가들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무섭거든. 그러니까 일본을 일단 내세우고 싶어요. 일본. 무장시켜서. 그래서 일본을 유엔에 포함시킨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아마 유엔이 구성되면 옛날에 참전했던 16개국 이상의 일본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어떠라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싸우 겠는데 닭돌고 싸우면 될 것 같은 또 망상. 진짜 망상이래 지금 이거. 여기저기 진짜 피해 많이 주네요. 자기 편 남의 편 할 거 없이. 네. 이게 제국주의의 진짜 최후의 모습 같네요. 어쨌든 윤석열도 몰락 직전엔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실제화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반전평화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지 않으면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